K-방산이 기존 업체들의 반격과 대응으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K2 탈락이 방산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현지 보도가 있었다고 하고 UAE에서의 FAO10 탈락, 호주 레드백이 물 건너갔다, 루마니아 K2 어렵다, 폴란드 K9도 어려워졌다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일반 상품과 달라서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좋아도 해당 국가의 정치적인 결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K-방산이 이 정도 위치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일이며 기존 방산 강국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과거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더 자중하고 치밀하게 미래에 대해서 선투자하고 수시로 직면하는 신속한 상황 대처로 슬기롭게 경쟁에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방산기업들은 향후 5에서 6년치 일감을 확보해둔 입장입니다. 그러니 업체도 서둘지 말고 더욱 기술 개발과 부품 국산화 확대에 노력해야 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떤 프로젝트가 불발되었다고 업체나 관계자를 나무라기보다는 차분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K-방산의 부정적 보도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 탈락권은 노르웨이 국방물자국이 자국 국방부에 가격, 성능, 납기 등을 고려할 때 K-2가 우세하다는 평가 결과 서한을 두 차례나 보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군이 K-2로 구매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나톤의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독일의 레오파트 2A7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사실관계이고 당사자인 현대로템과 우리 국민들은 실망감이 크시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는 자국의 이해관계가 최종적인 선택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주요장비 입찰 시 미국, 유럽 방산 업체들의 제안을 모두 받고 유럽 쪽 장비가 가격 성능이 우수해도 한미 연합 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미국 장비를 선택하고 유럽제 장비들을 수 없이 탈락시켰던 적이 많았습니다. 다만 노르웨이 전차 사업 입찰에서 비록 수주는 못했지만 K-2가 기존 세계 최고라 불리던 레오파드와 동등하거나 일부는 더 뛰어났다는 평가가 알려져 수주에 떨어지고도 더 유명해진 면도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K-2를 빠르게 선택하는 데 있어 노르웨이 평가 결과가 도움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UAE 훈련기 도입에서는 중국산 고등 운영기 L-15로 결정되었는데 1차분 12대가 계약되었고 향후 48대까지 구매 가능한 옵션 계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반대로 미국산 F-35 구매를 못하고 있어 향후 중국산 스텔스기 FC-31 구매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님 미국에 대한 시위성 구매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UAE는 지난번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이후에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달 현지에서 열린 훈련에 공군에서 C-130 수송기와 병력을 보내 실기동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오는 5월에는 UAE 연관급 장교 2명이 한 달간 국방부로 파견하여 군사 교류 가질 예정이라 합니다. 방산 분야 협력은 KAI와 수송기 개발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KAI 강구영 사장은 3월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UAE와 관련하여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는 보도들에 의하면 약 23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도 하나의 레드백이 현지 평가에서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거의 다 성사되었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드백의 우세한 여건을 감지한 것인지 전투 장갑차 사업 직전에 독일이 따냈던 차륜형 장갑차를 호주에서 생산하여 독일군이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하나 레드백은 탈락이 우려된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국의 차륜형 장갑차를 호주 생산분으로 이 3조 원 규모의 장비를 재구매해 줄 테니 전투 장갑차도 자국 링스 장갑차로 해달라는 엄청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밥 다 되었다 싶었는데 졸지에 솟단지째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노르웨이에서 뒤통수 친 유사한 사례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며 어쩌다 전차강국 독일이 이 같은 처지가 된 것인지 불쌍기도 합니다. 하지만 링스 자체의 가격이 레드백보다 비싸며 성능이 레드백보다 못하다는 호주군 평가가 오픈된 상황이고 독일 링스가 생산될 지역과 K9 현지 공장은 지역이 달라 해당 지역의 고용요가 등이 고려된다면 이번 호주 레드백 수준은 희망이 있으며 호주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최종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루마니아가 미국 M1A2 약 50대 도입을 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로 K2의 루마니아 전차 수주가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완전 물 건너간 게 아니며 폴란드처럼 일부 구매를 미국 M1A2로 하고 나머지 전차 약 400대 정도는 K2로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K2PL 전차가 거부되었다는 보도는 부정적 보도가 아니며 4세대 복합장갑이 채택되어 보다 방어력이 강화된 중동형 버전 K2M이 사양으로 변경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문제되었던 점은 폴란드 K9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K9 차체가 들어간 폴란드 크랩 자주포가 있는데 굳이 K9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현지 생산업체의 반발과 자국산 생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한국 무기만 밀어주느냐 이런 반발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하나는 폴란드와 K9 648문을 계약했으며 1차 인도분 48문 전량을 납품 완료함으로써 매우 신뢰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크랩 자주포를 생산하던 방산기업 HSW입니다. HSW는 하나의 레드백 차체의 영국 AS90 포탑을 결합해 크랩 자주포를 만들어서 폴란드군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입 조립의 마진도 추가해야 하니 가격도 매우 비싸고 모양만 국산이 것입니다. 거기에 납기도 제때 맞추지 못해서 폴란드 군과 정부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직도입되는 K9은 폴란드 최대 국영방산그룹 피지지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 크랩 자주포는 계속 구매해 주기로 하였으나 생산업체인 HSW 측은 K9의 대량 생산으로 향후 자신들의 입지가 줄 것이므로 계속 여론전을 펼치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입장에서는 차체만 수출하던 완성품을 수출하던 매출의 차이는 있지마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며 기존 크랩을 생산하던 HSW와도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던 관계인지라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는 크랩을 생산하는 HSW에는 차체를 계속 수출하고 피지지과는 공동생산하는 아주 요상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폴란드 K9은 위기도 아니며 정부에서 잘 조율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방산 수출은 추진 기간도 몇 년씩 걸리며 수 없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하고 영업이자 비즈니스이며 끈끈한 동지이자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추진한다고 100%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리일비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위산업은 연구개발 성과가 안 나오는 순간 또는 경쟁사가 획기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순간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도 지키고 내일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 국가 대한민국 국민만큼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산업 성장에 이처럼 열광하고 기뻐하는 나라는 아마도 지구상에 더는 없을 겁니다. 애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린 내용은 최근 부정적 측면의 보도가 많아지고 혼란을 주고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로서도 잘못 알고 전달해드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토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